등산의 20가지 이점, 건강증진을 위한 한걸음 등산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20가지 충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근력증진, 등산은 다리, 허리, 팔, 어깨 등 전신 근육을 사용하여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지속적인 오르막과 내리막이 근육을 자극하며 특히 하체의 힘과 지구력을 높입니다. 심폐기능 강화,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체내 산소순환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심폐건강에 이롭습니다. 체중감량 및 관리,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으로 체중감량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의 등산으로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개선,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경관과 신선한 공기는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지구력 및 체력 향상, 장시간의 지속적인 활동은 심장과 근육의 지구력을 증가시키며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한 등산은 더 길고 힘든 활동에 대한 체력을 준비시킵니다. 유연성 및 균형 감각 증진, 부정형의 자연지형을 걷는 것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키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지면 조건에 적응하며 몸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배웁니다. 골다공증 예방, 체중 부하가 있는 활동인 등산은 뼈에 압력을 가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뼈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및 혈당 조절, 정기적인 등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면역체계 강화, 신체활동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규칙적인 등산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 및 성취감 향상, 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이는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 및 인지기능 개선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집중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등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소속감 등산 모임이나 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료 등산객과의 우정을 쌓으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의력 증진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마음을 열고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의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줍니다. 휴식과 회복 자연의 치유력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의 탈출 등산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경치를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성찰 혼자 또는 그룹으로 등산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발견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모험과 탐험의 즐거움 새로운 산이나 경로를 탐험하는 것은 모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미지의 경로를 따라가며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개선 정기적인 등산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일상의 활력을 주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호르몬 균형 조절 등산과 같은 신체활동은 엔돌핀과 세노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운동입니다. 안전하게 준비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다면 등산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활동으로 매우 추천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